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청해 보겠습니다. And now I'd like to invite Mr. 김생환, the Vice Chairman of the Tower City Council for his Congress later speech. 여러분, 김생환 부의장님을 큰 박수로 모으시겠습니다. Please welcome Vice Chairman, 김생환 on stage.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부의장 김생환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오게 되면 세계도시문화축제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금년 23번째라고 합니다. 23번째 맞이하는 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우리 각국의 대선님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16개국에서 오신 우호 신선 도시의 공연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결국은 도시야 도시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도시문화축제는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서로 이해하고 즐기면서 축제를 즐기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세계인들에게는 서울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겠고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는 나라와 도시의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의 아름다움을 더 발견하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서울에서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Vice Chairman Kim Seng-Hwan for the CCU remarks. 네,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청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